이 메타버스 관련해서 온오프라인 성범죄 관련해서 전체적으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온오프라인 통한 성범죄 대응 위한 여가분의 두 축이 있죠 하나가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고 그리고 다른 한 축이 해바라기센터입니다 예를 들어서 경찰이나 아니면 보건복지분의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 통해서 아동학대 신고가 접수 조사가 시작이 됐다 그런데 그 사건이 만약에 성악대나 성착취 범죄가 발생을 했거나 의심이 되면 온라인인 경우에는 디성센터로 가고 오프라인 경우에는 해바라기센터로 연계해서 지원받게 되는 구조죠 다른 쉼터나 상담서나 이런 데로도 연계되기도 하지만 중요한 부분은 지금 말씀하신 두 기관입니다 연령에 상관없이 온라인 통한 이런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은 여가부 산하에서 한국여성인권진흥원의 디성센터에서 전담하고 있는 거고요 최근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가 급격히 증가하면서 디성센터 역할도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인력이 태부족입니다 2018년에 16명이었고요 19년에는 26명이었다가 지난해 텔레그램 성착취 사건 공론화 역량으로 67명까지 증가를 했어요 그런데 이때 약간 관심 가질 때 반짝 증가를 했다가 다시 줄어듭니다 그래서 1인당 지금 처리해야 되는 지원 건수가 올해만 3천 건 훌쩍 넘었습니다 디성센터 지원팀 관계자들한테 들어보니까 인력이 없으니까 시급한 삭제 업무 외에 다른 업무들은 후순위로 밀리고 있다 지원이 없다 그런 말씀들 많이 해주십니다 그나마 있는 인력 감소하는 것도 문제인데요 더 큰 문제는 인력 대부분 기간제입니다 장관님 디성센터 인력 39명 가운데 기간제가 몇 명이죠? 22명이고 17명이 정규직입니다 그렇죠 당장 8개월 기간제 인력 계약 끝나는 11월 다음 달 말부터는 39명이 하던 업무 17명이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이게 어떤 문제가 있느냐 업무 부담이 증가하는 것 이외에 여기서 하는 일이 굉장히 민감한 어떤 영상이나 정보를 다루지 않습니까? 그러면 피해자 입장에서는 나의 이런 영상이든 나의 정보든 이거를 보는 사람들의 알게 되는 사람들의 숫자가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어요 인력 유출입이 계속 되니까 그럼 이거 최소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상황으로는 어떤 영상, 내가 원치 않은 영상, 나의 원치 않은 정보들을 보는 사람들이 이 인력 구조 하에서는 들어갔다 나왔다 들어갔다 나왔다 하면서 명수가 늘어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그 피해는 덜고 마이크는 아니고요 그냥 질을 하세요 장관님, 노력하겠다, 상대하겠다, 검사에 대한 답변 말이예요 적용적인 예산 확보와 기상센터가 앞으로 온라인에서 발생하는 기소성공제 피해자 지원을 전담하는 부분을 이렇게 역할을 나기 위해서 어떤 게 있을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죠? 실제로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22명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하는 것을 예산과 직제 개정되도록 요청을 했는데 이루어지지 못했던 것이고요 어제 기재부총리께서 좀 긍정적으로 검토하시겠다고 해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67명 증가한 것이 그때가 많았다가 줄어든 것이 아니라 그때는 4개월짜리 계약직 인원이었기 때문에 비정규직 인원의 숫자는 크게 변화가 없고 사실은 기본적으로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정규직 인원이 지속적으로 전문적으로 일을 한다는 점에서는 전적으로 동의하고 그리고 이번에도 비정규직 인원을 8개월 이후에도 확보할 수는 있었는데 일단 정규직화 노력을 진행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잘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강선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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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